자 제가 오늘 하루 여기서 낚시한 자리입니다 아주 조그만 소르지 에요 소르지가 아니고 수로에요 아주 조그만 수로 보이시죠 수로폭이 7-8m 밖에 안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이 동출 하신 청주의 붕어 회장님 입니다 붕어 회장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이 자리는 붕어 회장님이 낚시 하셨을던 자리 풍어 회장님이 지금 풍어는 다시 자연으로 다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커가지고 다음에 5월척으로 만나자 자 이제는 자는 이 자리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2박 3일 들어가는거에요? 아니요. 내일 1박만 들어가는거에요. 1박이요. 그럼 일요일날 참 좋아요. 시간이 되면 오고요. 제가 잡은 오늘 3마리 인데요. 조가가 오늘.. 조가가 시원 찼네요. 2마리 인데요. 2마리 인데요. 3로 2imp. 2마리 인데요. 2마리 인데요. 2마리는 8cs. 7cs Azk 2마리는 8csống. 2마리 인데요. 장소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만나겠습니다